넘어가는 박자에 대한 교육을 좀 진행했죠 넘어가는 박자의 첫번째 소개곡 박효신의 야생화 한번 어떻게 넘어가는지 제 노래를 들으면서 파악을 막대기를 들고 해보시면 좋겠네요 좀 도와드린다는 의미에서 저도 이 스틱을 이용해서 같이 움직여 보겠습니다 아직은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고 있다가 아름답게 피어난 얼음꽃 하나가 달가운 바람에 얼굴을 내밀어 아무 말 못했던 이름도 몰라도 지나간 날들에 눈물이 흘러 차가운 바람에 숨어있다 한줄기 햇살의 목록이다 그렇게 너는 또 한 번 내게 온다 좋았던 기억만 그리운 마음만 내가 떠나가기 위해 이렇게 남아 서있다 잊혀질 만큼만 괜찮을 만큼만 눈물 머금고 기다린 달리 끝내 다시 나를 이유리라 네 여러분 확실히 확인이 되었죠? 네 왼쪽부터 오른쪽 넘어갈 때 첫 가사가 진행이 되면 여기서부터 나오게 되면 거의 모든 부분들이 이 중간에서 시작이 되었다가 하얗게 피 거의 네 번째 첫 글자에서 네 번째에 해당되는 가사말을 상대적으로 강하게 하면 그게 은연중에 느껴지는 강약이 진행된 노래가 되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